무슨 일이지? 마법 같은데? 어? 마법 일기야! 뭘 할 수 있는지 보자! 항상 강아지를 원했는데! 우와! 됐어! 일기가 소원을 이뤄주네? 재밌어지겠어? 조은아! 안 돼! 밖에 구름이 가득이야! 하지만 일기와란 바꿀 수 있지! 해가 쨍쨍했으면 좋겠어! 오! 예! 안녕 태양! 훨씬 낫네! 또 무슨 소원을 빌지? 어? 방이 더럽네? 하지만 나에겐 꿈의 책이 있으니까! 청소해달라고 해야겠다! 여기! 이렇게 청소가 빨리 끝난 적은 처음이야! 엄마! 아침 뭐예요? 시리얼? 아님! 계란? 또 아니야! 뭘 만들어 달란 거야? 파스타? 뭘 원하는지 알겠다! 일기! 오더 준비됐어? 버섯 살라미 피자! 맛있겠다! 어? 왔네? 이 피자 엄청! 에? 그림이잖아! 아! 됐어! 폴리! 저게 뭐니? 아니에요! 파스타 좋아요! 다른 거 없으면 뭐! 나 예쁜데? 근데 머린 어떡하지? 알겠다! 내 다이어리가 내 스타일리스트지! 머리 염색하고 싶어! 와우! 됐어! 괜찮은데... 스타일을 바꿔야 하나? 앞머리 썼으면 좋겠다! 엄마! 펜이 부러졌어! 안 돼! 내 머리! 자르지 마! 다 고쳐놔야겠어! 안 돼! 더 별로야! 소원 취소할래! 휴! 내 머리! 사랑해! 날 용서해! 파티 초대! 가는 중! 잠깐! 뭐 입지? 알겠다! 드레스를 디자인하는 거야! 짧고! 줄에! 예쁘게! 엄마! 박스 드레스를 원한 게 아니었는데! 알겠다! 색을 좀 더 더하는 거야! 완벽한 옷이야! 어! 차 다 마셨네! 동생 갔나? 좋았어! 간식도 사야겠다! 어! 비밀 일기를 두고 갔네! 낙서 좀 해볼까? 멋진 뿌리야! 칩스도 먹자! 저 여자 왜 이래? 우와! 멋진 뿌리야! 무슨 소리를 하는 거지 다? 엄마야! 내 머리! 테이블! 이게 재밌어? 이 뿔 취소 되겠지? 휴! 됐다! 테이블! 죽여버릴 거야! 오늘 시험 본다! 부정행위는 안 돼! 아무것도! 하! 컴닝 페이퍼! 다 봤어, 벌니? 아! 진짜! 컴닝 못하게 한 죄다! 이 철장에 어울리겠네! 거기! 뭐 하는 거야? 나가게 해줘! 이제 컴닝 맘대로 해도 되겠네! 큰 코 다칠 거야! 아무나 밥 좀 줘! 잠깐! 마법 다이어리잖아! 좀 빌리자! 폴리! 안녕! 여기 리컨닝 페이퍼! 펄니! 여기 제 시험지야! 재수자! 잘 있어! 팁이 재미없네! 리모컨 어딨지? 잠깐! 일기한테 물어보자! 설마! 안 돼! 어? 내가 찾던 거! 아무데도 없어! 어디 갔지? 잠깐! 뭐지? 이스 세계 타이틀은? 라라! 축하합니다! 무슨 일이야? 내 일기 훔쳐갔구만! 이제 뭐가 필요하지? 금 나와라! 내 발! 안 돼! 너무 무거워! 현금이 낫겠다!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! 아! 내 초록 친구들! 행복해! 난 부자야! 들어와! 폴리! 뭐야? 미스 로라? 당신을 자리까지 에스코트하게 해주세요! 제 수업을 들으시다니 영광이에요! 뭐야? 저 도둑이 내 일기를? 이 의자 불편해! 새로운 걸 원해! 어? 마사지 의자가 낫겠어! 스파 데이나 보내자! 그만해! 그거 내 일기 짱이야! 돌려줘! 아직 소원이 더 있다고! 아니! 어? 일기 단 한 장! 이거면 충분해! 새로운 마법 일기를 원해! 예! 됐다! 받아라! 로라! 날 방해하지 마! 그래서 어쩔 건데! 일기 싸움이다! 일기 싸움이다! 내 소원을 받아라! 펜도 있지! 난! 귀엽고 부드러운 걸로! 모두가 네 시험 점수를 보게 될걸? 뭐야! 아! 안 돼! 이 문이나 열어! 로라! 잠궈놨어! 너 잡히기만 해! 최악의 악몽을 그려주지! 어! 그래! 시도해봐라! 어! 안 돼! 여드름 투성이야! 그만해! 널 위한 새를 그려주지! 안 돼! 방어할 우산이 필요해! 빨리! 이제 안전해! 어머! 비둘기 똥! 충분해! 폴리! 그만 둬! 안 돼! 쓰나미는! 됐어! 로라! 널 바꿔버리겠어! 죄수부? 풀어줘! 후회할 거다! 날 막지 못할 거야! 입으로 그리면 되지! 로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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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닭발은 안 돼! 아! 내 일기! 으아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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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휴! 악몽이었어! 흠! 이게 뭐지? 또 소원일기? 안 돼! 건드리지도 않을 거야! 거기! 내가 가져가지! 영상 재밌었나요? 그렇다면 여러분이 소원일기에 쓸 소원이 무엇인지 댓글로 알려주세요! 채널 구독, 영상 좋아요, 알림 설정을 잊지 마셔서 오후에 재밌는 새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!